상담을 2시 발만 울리면 운동 시작! 무릎관절 운동기구를 드립니다. 발 전체를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무릎관절 운동을 편안하게! 무릎관절 운동기구 상담받고 받아가세요. 하...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... 생활비 줄일 때 어디 없나? 보험료는 줄여봤어? 한 달에 얼마나 해? 나? 58만원. 너는? 난 16만원. 보험료를 줄여봐. 아... 에이... 근데 보험료 적게 내면 보장도 덜 받을 거 아니야. 안보험, 칠손보험,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가입했는데도 보험료는 줄고 보장은 더 많이 해주던데? 보험료가 줄었는데 보장이 늘었다고? 에이... 말도 안 돼. 거짓말하지마! 이제 키움을 만나십시오. 올해 44세의 노모씨. 변액보험, 종신보험에 건강보험 매달리는 보험료만 58만 1425원. 그런데 키움을 만나고 실손보험에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보험료를 16만 3,169원으로 약 42만원 줄이셨습니다.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되신다면,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키움과 만나십시오. 여러분의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. 보험료 매달 부담된다고만 생각했지 줄일 수도 있다는 거 몰랐어요. 보험료 줄인 걸로 노후로 생각해서 연금도 가입했어요. 상담만 받아도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정밀진다. 여기저기 내고 있던 보험료,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, 중복 보장이 안 되는 보험료들까지 줄일 수 있는 보험료를 차단해 확실하게 줄여드립니다. 전화 통화료도 무료, 상담비도 무료, 부담 없는 무료 서비스. 아래 전화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. 상담 완료 시 발만 올리면 운동 시작! 무릎관절 운동기구를 드립니다.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에 남편 암치료비까지 힘들지. 그래도 암보험으로 진단비에 매일매일 들어가는 입원비까지 보장받으니까 괜찮아. 암보험? 예전에 나랑 같이 가입한 그 암보험? 그거 진단비만 조금 나오는 거 아니야? 혹시 몰라서 표정항암치료에 입원비까지 보장받는 걸로 바꿨거든. 아니 보험은 한 번 가입하고 끝 아니야? 에이 그걸 어떻게 바꿔? 못 바꿔. 요즘 보험은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 금액도 높고 표정항암치료 시 추가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. 만약 갑상선암 진단 시 500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보장 금액을 1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해주면 갑상선암 진단 시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보험, 보장 금액, 보장 범위 만족하십니까? 기억도 안 나신다고요? 키움과 만나십시오. 급성 신균경색만 보장해주는 보험을 협심증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바꿨는데 협심증으로 쓰러진 거예요. 안 바꿨으면 보험금도 못 받았을 텐데 바꾸길 천만 다행이에요. 뇌졸중의 뇌경색까지 보장은 더 많이 받는데 보험료는 훨씬 줄었어요. 이번 기회에 부모님 치매보험도 간병인까지 보장해주는 걸로 바꿨어요. 부담스러운 보험료는 찾아 줄여주고 새롭게 출시한 보장들은 실속 있게 채워 오래되고 낡았던 뇌 보험, 뇌 보장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키움 에셋 플래너 전화 통화료도 무료, 상담비도 무료, 부담없는 무료 서비스 아래 전화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. 상담을 도시 발만 울리면 운동 시작! 무릎관절 운동기구를 드립니다. 발 전체를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무릎관절 운동을 편안하게 무릎관절 운동기구 상담받고 받아가세요. 네? 대장 내시경할 때 용종된 것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? 제가 보니까 실비 처리는 물론 수술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네요. 정말요? 몰랐어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작년에 디스크 수술도 하셨네요. 상해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드릴까요? 이미 치유가 끝났는데 모르고 못 받은 보험금도 지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? 에이, 설마요.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받을 생각도 못했던 보험금! 보험금! 키우미! 찾아드리겠습니다. 대장 용종 제거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되더라고요. 디스크도 수술비만 받았는데 상해보험으로도 또 받을 수 있더라고요. 운동을 하다 인대가 파열됐는데 상해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.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못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안 되죠. 전화 한 통하면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찾아드리겠습니다.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!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없는지, 보장은 늘릴 수 없는지,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있는지 한 번에 싹 해결해드립니다. 그것도 수수료, 상담료, 무료, 부담없는 무료 서비스! 아래 전화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. 상담 완료 시 발만 올리면 운동 시작! 무릎관절 운동기구를 드립니다. 오래된 내 보험! 보험료는 줄일 수 없는지,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, 보험금은 제대로 받았는지, 전화통화료도 무료, 상담비도 무료인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.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기준을 준사했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.